자 이제 선생님은 본격적으로요. 이제부터 1번 문제부터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문제는 암컷 X는 짝짓기를 한 후에 알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서 자손을 낳는다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전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생식과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보기 기어 맞는 말입니다. 자 다는요. 애벌레는 ATP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로 자 ATP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라고 얘기해서 물질대사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보기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라에서는 빛에 유인된 먹이가 덧에 걸리면 애벌레는 자극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극을 감지해서 반응 끌어올린다라고 얘기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 그래서 보기 디귿까지 맞는 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문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는요. 자 2번 문제는 그림은 사람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과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A하고 B는 H2O랑 O2를 순서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지. 자 문제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세포호흡에 필요한 건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가 O2가 되는 것이고 최종 분해산물에는 H2O랑 CO2.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ATP와 ADP를 골라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인산이 결합된 모습인 거 눈으로 확인돼요. 인산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산이 결합되었으니까 ADP에서 인산이 결합되게 되면 자 동그라미 이유는 ATP가 되게 되고 ATP에서 인산이 밖으로 떨어져 나오는, 인산이 떨어져 나오는 방향 잘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ADP와 무기인산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자 보기 기억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 세포호흡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렇죠?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얘가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분해된다라고 얘기하는 관점에서 보기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에 호흡계를 통해서 자 HE2O가 밖으로 빠져나가느냐. 여러분 대표적으로 물이라고 얘기하는 HE2O는요. 오줌으로도 나가지만 오줌으로도 말고 우리 호흡계를 통해서도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얘기해서 자 겨울에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그 안에 촉촉하게 젖어있는 거. 그 선생님 개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침 뱉은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김에서 HE2O가 응결되어서 촉촉하게 물기가 느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보기 니은, 몸 밖으로 배출된다. 보기 니은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자 보기 디귿에 근육 수축 과정에서는 무엇이 이용되느냐. ATP, ATP에 저장되었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근육이 수축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기 디귿에 동그라미 니은에 저장된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방금 정답에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모두 다 맞는 말 정답 5번이 정답이 돼요.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대표적인 질병과 병원체에 대한 특징인데요. 문제 안에서 보니까 무좀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무좀의 병원체는 이제 다들 알지. 자 곰팡이라고 얘기해서 세균은 아니고 그 다음에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와 같은 병원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 안에서만 그죠. 살아있는 생물 안에서만 증식하고 물질대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단다. 그러니까 보기 디귿에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 보기 디귿에 유전자 돌연변이 의한 질병 중에 유전자 돌연변이 대표적으로 유전자가 돌연변이 일어났었던 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얘기하는 거 대표적이고요. 이거 말고도 알비노 백색증이라든가 아니면 페닐케톤 요증이라든가. 여러분 유전자 돌연변이 대표적인 예의 종류는 개념적인 부분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헌팅톤 무도병 또는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교육청 문제에서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담아둡시다. 자 정답이 니은하고 디귿 정답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뒤쪽으로 넘겨서 4번의 문제로 넘어갈게. 자 4번의 문제에서 핵장은 EN이고 염색체의 수가 4개인 체세포가 분열해서 자 분열하고 있는 핵 1개당 DNA량이고 체세포 분열 과정의 어느 한식이 자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는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에 함정이 들어가기 마련이니까 요런 거 좀 조심하자. 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나는 체세포 분열 과정의 어느 한식이 관찰되어 있는 세포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자 문제를 보아하니까 각각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했는데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체세포 분열 중에서도 후기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각각의 염색체의 모습의 중기를 연상해 보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이렇게 세포 안에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핵상은 EN이고 자 딸세포가 된다 할지라도 자 각각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가 존재하는 체세포 분열의 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들어있으면 보통 모양과 크기 같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는 아빠로부터 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하나는 엄마로부터 온 상동 염색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문제 안에서 자 문제 보기 안에 이 바같이 A하고 B는요. 보기 ㄷ 볼까요? A하고 B는 부모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자 A하고 B는요. 하나의 부모로부터 온 염색체가 나뉘어졌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앞쪽에 등장하고 있는 문제 중에 부모에게서 각각이라고 얘기하는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틀렸네요. 알았죠? 자 한 부모에게서 온 통 다 온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문제 안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구간 1은 아시다시피 G1기가 되어서 간기에 해당하는 거라 자 G1기, S기, G2기라고 불려지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구간 1에서 염색분체 두 개로 구성된 염색체 선생님 여러분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염색분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DNA가 다 복제되고 염색체가 등장하게 되는 체색포 분열의 전기 정도 되면 염색체가 등장하는데 염색체가 자 이와 같이 DNA가 복제되어 있는 형태로 염색분체 두 개로 구성된 바로 염색체가 자 관찰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기 기억에서 자 구간 1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염색분체로 구성된 염색체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은 틀린 말 마지막으로 거기 나와 있는 구간 2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니까 구간 2는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후기가 관찰되는 시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라고 얘기를 하는 이와 같은 구간 2에서 분열기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앞쪽에 자 나가 관찰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방금 각각 하나씩 이라고 얘기하는 말이 틀렸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자 니은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돼요 마지막으로 주요 여러가지 검거 uitole 아멘